이 강화도 화면은 아까도 서두에서 우리 조용구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강화도에 놀러 오는 걸 너무도 좋아했고 정말 많이 오기도 했거든요 저는 함호동천이라고 있어요 이곳에 함호동천이라고 정말 강화도에 모든 유적지도 많고 또 바다도 가깝기 때문에 함호동천하고 또 두 번째로 꼽죠 만이산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그 김포에 잠시 살았을 때 이곳을 거의 내 집 정원처럼 너무도 자주 와서 저한테는 제의의 모양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화군이 좀 더 글로벌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또 글로벌한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팝송 한 곡 할까 하는데 괜찮겠어요? 네 워낙 유명한 올드팝 넘버고요 그래요 예전에 그 마마셋 파파스라고 중경삼님이라는 영화에도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가보죠 뭐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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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